분할 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는데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소액 주주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야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행세라고 그러나 국민들의 이야기를 국민연금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해주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상 저스틴 팀바나는. 이게 물적 분할하잖아요. 그럼 이른바 내가 LG화학을 왜 투자하니?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투자하는데 결국 물적 분할해버리면 나는 배터리 회사 주식을 갖는 게 아니잖아. 이걸 내가 왜 투자하니? 이건 마치 BTS 빠진 빅히트에 투자하는 거다. 우리가 페트병 만들려고 천만 원을 넣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하지도 않는데 이 뉴스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들고 왔느냐 보면 이게 우리의 기업 경영 행태가 바뀌는 굉장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왔고요. 의미 있는 국민연금의 액션이었다는 걸 말씀해주셨고.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장시장특공대 이제 이게 시장시장특공대 이제 이게 시장시장특공대 세상에 모든 아이들 우울한 분들 슬픈 분들 외로운 분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분들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아니면 벌써 제 주변에 청취자 한 몇 분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하고 좀 자리가 잡히면 우리 방청객들을 오픈 스튜디오라는 거창한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고 몇 분씩 오고 싶은 분들은 놀러오라고 하셔서 옆에서 같이 하면 좀 뭔가 새로운 느낌이겠다 싶었는데 아직 조금 불안해서 초대를 못하겠네요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보면 피디들도 다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옛날 콜투쇼 할 때부터 투맨이쇼부터 자꾸 청취자들하고 연결하고 부르고 모시고 이런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하면 우리 작가진들이 고생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죠 최희슬 작가님 죄송합니다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샵 1535 50원 100원으로 또 고릴라 유튜브로 여러분들 댓글 남길 수 있습니다 4043님 우와 시사특공대 TV로 연결해서 보니까 잭티가 잘생겼네요 아 좀 크게 봐야지 잘생기는 그런 느낌입니까? 이성진님 잭티 형 표정이 왜 그래요? 뭘 그렇게 보고 있나요? 시청률 나왔나요? 아 청취율 나왔나요? 어둠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네요 제가 뭘 봤느냐? 아까 그 저스틴 티버레이크 닮았다는 문자와 함께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저희 카카오 채널로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진인가 하고 봤더니 에이 저스틴 티버레이크 전성기 때가 아니고 제일 저 많이 망가졌을 때 사진을 올렸네요 그게 어딥니까? 카카오 채널로 역시 오현님께서 저는 아들이 화나게 하면 AI 스피커에게 명령합니다 반야심경 틀어봐 마바냐바람일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AI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반야심경 리듬에 맞춰서 몸을 까딱까딱까딱 흔들고요 어이가 없어서 보다 보면 화가 사그러들면서 웃음이 터지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지금 뭐 오현님 행복 자랑하는 겁니까? 좋을 때예요 이런 것도 고등학교 올라가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리나 이제 시사특공대 자 홀리한 시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우리 돈 얘기할 거예요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수요일 4부입니다 고란 기자와 함께 도란도란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에 고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성진님도 블록체인 미디어의 조인디에 고란 기자입니다 하는 인트로 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PD가 빼버렸습니다 이거 원래 앞에 들어가 있던 거 참 이렇게 청취자들 다 기억한다니까 아 네 제가 육성으로 할게요 육성으로 네 그러니까요 지금 소개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처음으로 다룰 이슈는 제가 이 가치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미리 밝히는 건데 제가 주주예요 그래서 저희 주장이 입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만큼이겠지만 갖고 있는 주식수도 이만큼이지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LG화학 배터리 분할하는 얘기는 워낙 뉴스가 많이 됐기 때문에 보셨을 텐데 이 결정 과정에 있어서 대주주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국민연금이요 어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2대주죠 10.3% 들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 한 100대 기업 가운데 웬만하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도 사실 국민연금이에요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 이재용 일가 거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 겁니다 네 최대주주를 보자면요 그런 정도로 국민연금이 어쨌든 지분이 많은데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참고로 이제 금요일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물적 분할한 내용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걸 앞두고 이제 뭔가 이렇게 큰 몫의 지분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투자자들은 의견을 표시해요 자기가 그렇죠 이렇게 의견을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의견을 표시하면 자 내가 이 길을 갈 터니 소액주주들은 나를 따르라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먼저 밝히는데요 다 찬성 내놓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제 반대 입장을 해놨습니다 속보로도 계속 뜨더라고요 네 이게 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서요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는데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야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행세라고 그러네 국민들의 이야기를 국민연금을 이름으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해주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상 저스틴 팀버레이크였습니다 참고로요 이 국민연금도 사실 굉장히 많은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이른바 기금운용본부장 지냈던 분도 이제 저기 갔다 오시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결정 안 하고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이런 걸 열어가지고 최대한 책임 소지를 없애도록 결정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고 다는 게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갑자기 반대되니까 LG화학이 사실 상당히 당황했어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의결권 자문사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나오면 그냥 하지 않고 여기 물어봅니다 이런 곳은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별대가 다 있네요 진짜 ISS 글래스 루이스 한국기업지배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ISS 글래스 루이스는 이제 글로벌 기관이라서 출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구도 물론 ISS 등 참고하고요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연구원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다 찬성 의견 냈어요 딱 한 곳이 있다면 서스틴 인베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서스틴 인베스트 여기가 약간 좀 마이너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가 21일 날 반대한다라고 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메이저 의결권 자문사들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당연히 찬성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반대가 나와서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 삼은 근거는 그럼 뭡니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소액주들이 주장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물적 분할하잖아요 그럼 이른바 내가 LG화학을 왜 투자하니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투자하는데 결국 물적 분할해버리면 나는 배터리 회사 주식을 갖는 게 아니잖아 이걸 내가 왜 투자하니 이건 마치 BTS 빠진 빅히트에 투자하는 거다 우리가 페트병 만들려고 천만 원을 넣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나 아니면 LG화학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야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다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고 어차피 LG화학을 통해서 배터리 자회사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다 하고 있지만 사실 지분가치 희석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애플이 아이폰 장사를 엄청 잘해요 아이폰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원래 애플의 영업형태는 사실 PC 파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매킨토시 컴퓨터 파는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폰이 잘 팔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투자를 유치받고 뭔가 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 아이폰 회사를 만든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주 아이폰 만든 회사는 시장이 상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요 지금은 현재 구글이 아니라 알파벳과 구글로 분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 상장된 건 모회사인 알파벳이 상장돼 있습니다 구글 자회사는 상장이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회사와 모회사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모회사가 상장을 하면 자회사가 상장을 안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LG화학은 모회사도 상장하고 자회사도 또 상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에너지 솔루션을 곧 내년 빠르면 내년에 상장시키겠다는 계획을 이미 얘기해버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자꾸 감정이 실리네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너무 어려운 표현을 쓰니까 그건 생각하고 통과되느냐 아니냐는 문제인데 아까 2대 주자로 10%라고 했는데 LG화학이 이미 3분의 1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요 어제 저도 속보를 보고서 와 오늘 주식 진짜 오르겠다 사실 저도 전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견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거 발표 전에 제가 팔았거든요 좀 많이 올랐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괜히 팔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잘 들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안 올랐어요 역시 시장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냉정합니다 처음에 사실 한 2%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심지어는 약보합까지 전환했다가 지금 제가 방송 전에 직전에 열어보니까 강보합세로 전환하긴 했더라고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제가 아까 10.3% 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해서 30.1% 들고 있습니다 통과시키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돼요 66%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게 38.1%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권 자문사 이 ISS나 글래스 루이스 여기서 다 찬성 의견 냈거든요 만약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이 자문사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왜 반대 의견을 내는지 귀찮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웬만하면 얘네가 한 대를 그냥 합니다 그런데 외국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다 찬성한다고 보면 사실 국민연금과 개인들이 뭉쳐도 이거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주 LG 회사 회사가 3분의 1 30% 외국인이 한 38% 갖고 있기 때문에 10% 이상 외국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될 거라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그렇죠 일각에서는요 어차피 통과될 텐데 국민연금이 생생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어제 계속 기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제 손가락 좀 바빴는데 여기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참 나라 힘들었습니다 오늘 진짜로 많이 경제 관련된 이슈 초점을 집중시켰던 거는 바로 정부이 발표했어요 사실 정부의 발표라고 하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냈던 의견인데 공시지가를 현실화율 90%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리겠다 목표를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LG화학뉴스를 왜 처음 전했는지 의미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이제는 기업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의미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하긴 지금 지배구조가 회사인 LG하고 외국인 합쳐서 지금 여긴 워낙 많으니까 다행이지만 좀 적었으면 위트위트한 거니까 맞아요 이게 주식 투자하지도 않는데 이 뉴스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들고 왔느냐 보면 이게 우리의 기업 경영 행태가 바뀌는 굉장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왔고요 의미 있는 국민연금의 액션이었다는 걸 말씀해주셨고 말씀드린 그 공시가격은요 사실 우리가 이른바 시세라고 하는 것과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사실 굉장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걸 현실화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9억 원 미만은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2.4% 그러니까 시가보다 공시가격은 한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시가격이 벌어진 것도 문제고요 각 유형별로 혹은 가격대별로 천차만별이에요 현실화율이 이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정부 목적은 뭐냐면 기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목표는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낮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맞추고요 가격이 높은 세금을 좀 부담할 수 있는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맞춘다라는 거라서요 15년 정도 걸립니다 단독주택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5년 걸리고요 그 15억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5년이면 공시가격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만지작했던 카드는 하나가 아니라 세 장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80%까지 맞추냐 90%까지 맞추냐 100%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메뉴 고를 때도 세 개 있으면 대충 비 고르잖아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디움이요 보통 그래요 역시 이제 90% 중간 정도로 맞추겠다라고 내놨고요 이러면 이러나 저러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싼 저가 주택 서민형 주택일수록 우리가 천천히 하겠다 그래서 급격한 세 부담이 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반발 나오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반발 시장에서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반발하는 데 대한 근거 뭐 뭐 뭡니까 이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재산세는 늘어나요 그게 제일 커요 세금 늘어납니다 아무리 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늘어나고 하지만 어쨌든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세금 문제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뭐냐면요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여기에 증여세 가장 이게 약간 핵심이 되는 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보료 부담이 좀 상당하거든요 심지어는 장학금 낼 때도 이게 좀 기준이 됩니다 모든 거의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한 60개 정도 기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영향받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쨌든 돈을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말이 많고요 게다가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은퇴하고 나서는 1주택자들 은퇴해서 지금 현재 현금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싼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른바 강남이 만들어진 게 한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런 저층 중심 아파트가 대규모로 몇천 세대씩 쪘어요 많은 곳은 6천 세대짜리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한 30년 살다가 40, 50대 한참 사회활동 활동 열심히 하다가 지금 노년층이 돼가지고 재건축도 되고 그냥 앉아있는 게시피들이 봤는데 사실 그분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이걸 두고서 그럼 또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팔고 싼 데로 이사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부담이면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살았던 터전이잖아요 몇십 년 살았던 네 쉽지는 않죠 이상하는 게 이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예상치 못한 사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그래프만 봐도 2020년 동안 21세기만 봐도 오를 땐 파고 올랐지만 경제 위기 불과 한 10년 전인데 그때는 또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공시가에 현실화 로드맵은 집값이 물가 상승 정도는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고 설계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급등했다가 이게 만약에 급락할 경우에 시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어떤 반론이냐면 지금까지 덜 내왔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낸다고 생각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가능성인데 세입자가 더 힘들어진다 어쨌든 이렇게 세금 올리면요 집주인들은 세입자한테 자꾸 부담을 전가시켜요 이건 우려인데 실제로 이런 게 몇 차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나온 얘기는 약간 철학적인 문제인데 세금을 얼마를 매길 것이냐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소득세로 정하는 거거든요 소득세법으로 그런데 이거는 행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조세의 법정주의를 어기는 거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봐야 이런 말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정부가 이 증세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요 아직까지 연구 영역 수준이고 최종 방안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가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 조치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고란 기자님께서 이 이야기 설명해 주시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의견이라고 했던 건 그동안 계속 군부를 지피듯이 얘기 많이 했었죠 정치인들 입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또 지금 내각에 있는 장관들도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꼭 집어서 하진 않았지만 결론은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제 밤 오늘 이어서 사실 이게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코로나19 관련해서라도 앞으로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좀 더 길어질 것 같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국민들이 좀 최소한으로 그 필요함 세금에 대한 저항감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같이 또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얘기잖아요 이 세금에 관련된 거는 국회에서 동의회에서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 라는 건 그 세금이 기준이 되는 걸 올리면 실질적으로는 법을 바꾼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런 관련돼서 행정주 무차를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임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어서 상당히 좀 곤란하실 텐데 안팎으로 상당히 힘든 게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요일 날 올 때마다 부동산 얘기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있다 수요일이 바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 간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시가격 올려가지고 결국 세분함 늘리는 거 아니냐 비판이 나오니까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나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가 늘지 않도록 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 뭘까 사실 또 이게 정해야 돼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6억이다 9억이다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래야 되는 세부담은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쪽으로 최근에 또 나오는 게 전세시장 되게 불안하고 이른바 3040들의 패닉바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보이는 통계 숫자가 이걸 막기 위해서 오늘 또 약간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을 내놓겠다 이런 대책도 나왔습니다 들어봅시다 정책도 내놨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발 새로운 정책이 안 나오길 바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또 냈으니까 살펴봐야죠 우리가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8.24 대책 나올 때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구체적인 구체안이 오늘 공개가 된 건데요 이게 뭐냐 일단은 분양을 봤는데요 내가 이거 지분 다 갖는 거 아닙니다 토지나 건물에 20에서 25%만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다라고 하면 나의 지분은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집을 샀는데 국민은행이 6억이고 어디가 먹고 우리 화장실은 신한은행 거니까 인사하고서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하셨으면 농담으로 하는데 진짜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만 내 거고요 나머지 8억은 주택보증공사나 정부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나머지 내가 2억만 내 거고 8억은 남의 거잖아요 정부 거잖아요 정부한테 임대료를 냅니다 8억 원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거죠 세금이든 월세든 뭐든 그러면서 4년마다 내가 10%나 15%씩 균등하게 내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20에서 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간단히 말하자면 아 집을 분할로 산다 할부로 산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국가로부터 할부로 산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패닉바잉에 나서거든요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이 영거래 가지고 집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들 수요가 또 약간 매매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뭔가 자금력이 딸린 사람들부터 내 집 마련은 꿈에 있어 그런데 자산은 부족해 그런데 패닉바잉에 뛰어들지 말고 천천히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해라라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는 거나 저러는 거나 언제나 중요한 건 물량이에요 물량 그게 문제죠 핵심이죠 네 이게 정말 이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이 대규모로 공급이 되고 이른바 저기 어디 진짜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넘게 걸리는데 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이른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대량으로 공급이 돼야지 시장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럼 공공택지나 공공재건축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게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은 우리가 이런 걸 내놓을 테니 패닉바잉하지 마세요라는 입장인 겁니다 이게 청년주택도 그랬지만 막상 시행해보니 얼마 되지도 않고 1번 2번 생각했기보다 너무 별로고 차라리 민간주택이 더 낫고 이런 이유로 청년주택 같은 경우 경쟁으로 1.1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지금 보면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몇 달 전에도 임대세대들이 늘린다고 정말 서울지도 편 없고 온 수백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찾아났죠 발골하듯이 했는데 이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은 또 어디다 질 것이냐라는 저는 이 뉴스와 아까 공시지가 현실화를 보면서 그리고 또 들었던 의문이 아주 되게 마이너한 의문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보유세를 지분만큼만 내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약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MZ세대가 있는 단톡방에 있거든요 이랬더니 이것들이 정부가 월세로 뜯어가고 세금으로 뜯어가려고 그런다 라면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치더라고요 정확히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약간 안 좋게 보인다 세금 증세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도 깊어진 것 같아요 우리 저 게시판을 봐도 정책은 이제 그만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내일 12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책디 이재익 PD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